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가에 제작했던 좌파진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강만길 교수가 돌아가셨네요. 사학가 교수입니다. 이제 강만길 교수의 어떤 그로운 과정이라든지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평이 아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천문학적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시종일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고 또 한국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고 고려대학교 사학가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주의주장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강만길 교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전하는 그런 소식들은 상당히 미화된 그런 소식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날 586운동건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 인물이 한양대학교 리영희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강만길 교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 단호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도 본인이 보고 싶은 그런 사실을 봤던 지식인이고 리영희 교수는 중국을 미화했지만 강만길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미화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분단 시대에 화두 던진 역사학자 강만길 명예교수 별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미화하고 또 칭송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양반이 뭘 했는지 중앙일보의 하단을 딱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Y님은 개딜들아 당신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다. M님은 좌익한 분이 사라졌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역사를 뒤틀리게 한 좌익 역사관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찬성이 아홉 명이고 반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T님은 난 이 양반과 같이 교수로서 근무를 했었지만 이 양반이 그렇게 사회학자로서 건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후에서야 이 양반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너무도 많음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다고 하니 조용히 나 또한 눈을 감고 고인이 가는 길을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약한 사람 잘 가시라. 16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만길 교수가 좌파 역사관을 학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런 걸 다 아는 겁니다. 여기 D님 같은 경우는 고대에 아마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수로 보이네요. 글 쓰신 걸 봐가지고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선일보은을 기사합니다. 1980년대 이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이거죠. 역사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관이 뒤틀리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인간관 이런 게 다 뒤틀리게 되는 거죠. 교직에 있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고인에 대해서 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전통이지만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1980년대 6.25는 남침이나 북침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좌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상황 논리입니다. 그 사람은 책임이 없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며칠 전에 오래 전에 썼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세계사 책을 교정을 하니까 교정을 좀 봐달라. 이제 수정판이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김영사에서 낸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세계사 책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죄다 비틀어진 방식으로 세계 역사를 보니까 저는 맹료합니다. 세계 역사라는 것은 자유의 확장 역사고 인간의 기본권의 확장 역사고 보편적인 가치가 확장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걸 비틀고 비틀고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시이 가득 찬 그런 역사관들을 가리키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상황이 중요한 거지 누가 전쟁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강만길 씨다운 그런 주장인 거죠.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독자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니까 부 브랜덴 님은 강만길에 대한 냉혹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89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고 나면 대개 그냥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한국 님은 진도는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지 유석재 기자도 제발 저 좌파들을 진보라고 미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묻지도 말라는 자가 종북 좌파지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공산주의가 진보입니까 그럼 자유민주주의란 태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진보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파가 있죠 좌파가 43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최우희 님은 오랫동안 머럽고 뭐하게 살다가 결국 뭐했구나 남이 힘들게 이루는 대학마저 강탈한 흉악한 뭐다 강원에 있는 상지대학인가 그런 대학이 37명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시민들이 구독자가 남긴 하나하나가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형식이지 않습니까 강만길 씨가 결국은 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살아생겨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을 미워하고 북한의 모든 것을 미워하는 그런 역사관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주입하고 확산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여명에서 이런 뭐를 역사학자로 하나 청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강만길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무위에 경도된 그저 그런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른으로 대우받은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12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선을 보인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탈취당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복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